이곳은 삼각지에 위치한 일본 느낌의 술집 섬월동화입니다. 삼각지의 본관과 별관 두 곳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이볼은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2배 크기인 메가 사이즈로 주문이 가능해요. 간단한 샐러드와 함께 메뉴를 기다리며 하이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 메뉴 중 하나인 야키소바입니다. 철판에서 볶아진 야키소바에는 해산물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구운 명란은 으깰 수 있는 도구와 함께 제공돼요. 명란을 으깨서 마요네즈와 파와 섞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명란은 단단해서 제법 세게 으깨하여 마요네즈와 버무려지면 더욱 맛있는 음식이 탄생합니다. 비주얼은 이상하지만 맛만큼은 확실합니다. 크레이커 위에 올려 먹으면 까라페 느낌이에요. 땅콩가루와 다시마가 올라간 오이무침도 등장합니다. 특제 소스의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대표 메뉴인 우코노미야키가 등장했습니다. 느끼하지 않고 식감도 살아있는 맛입니다. 마지막은 돈벼야끼 계란말이입니다. 베지 고기가 들어있어 재밌는 식감의 계란말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